네 대형님 bbc 라디오에 인터뷰 하신거 들었어요 멋있었어 아니 bbc랑 인터뷰했어요? bbc랑 인터뷰했어요 제가 봤는데 bbc에서 어떻게 섭외가 왔어요? 이제 경기 전에 한국 생소한 팀이잖아요 아 웰스한테는? 감독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데 우리 한국은 잘 몰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 저 유명한 사람이 벌써 프레셔를 받고 있어? 신기하다 야 일로와봐 너 한국에서 왔지? 얘기 좀 해봐 해가지고 그거 할 사람이 누구 있냐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 한국 애들이 다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조용히 나 이러고 해놔 봐 어? 그래서 크리스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bbc에 무려 bbc에 나가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했죠 워크 에틱이 좀 문제가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문제가 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자기는 계속 러닝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러닝하고 있대요 자기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대 왜요? 뜻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 크..크..크..컬린..쓰..와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요거 제가 뽀샵했습니다 정말 발로 뽀샵했네요 발로 그래서 이름은 영국 현지 밀착취재 후기 뒷이야기 아 좋습니다 뭐가 나올지 보고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상했어요 이번 원정이 진짜 이상했어요 뭐 아까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날아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프리랜서잖아요 어디 매체 소속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꼰대력이 넘쳐 흐르는 매체에서는 저는 기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홍재민이 언제부터 기자였어 예를 들면 그쵸 그쵸 옛날 매체들이야 옛날 사람들은 걔는 기자도 아닌데 거길 왜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오피셜리 기자이고 오피셜리 매체인 분들은 아무도 안 갔어 훈련 인터뷰 할 때는 건의하고 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선수들이 훈련에서 모여 으쌰으쌰 하는데 한국 아저씨 둘이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막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이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 기자 두 명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클린스만이 보기에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 왜 이렇게 관심이 이 정도까지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그런데 노트북을 켜는 순간 어? 왜? 아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차가 그런 데서 오는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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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달라 어 그래서 계속 협회 홍보 담당자가 옆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가지고 계속 브리핑을 했어요 계속 클린스만한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클린스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한국에서 불타고 있다 당신에 대한 분노가 지금 막 차고 오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하고 나가면은 기자 두 명 뭐야 이게 장난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나보고 독일까지 말해메 나보고 첼시 레전드까지 말해메 불탄대메 근데 뭐야 저 아저씨 둘이서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클린스만을 지도자의 클린스만 인간 아니면은 그 자연인의 클린스만 이걸로 좀 나눠서 보자 야 클린스만하고 이번에 한 일주일 있었나요? 야 클린스만 인물 사람을 평가해 버리네 그러니까 저 인물로는 좀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다라는 거를 알고 가는 게 더 좀 우리도 객관적으로 깔 때 까더라도 좋습니다 알고 까자 까더라도 첫 번째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에요 저기 이름값, 다양한 경험, 언변, 영어 저거 다 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아 축구 씬에서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인물이라서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 감독에서 사임했다 전혀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스타다 저 양반이 지금 한 60 정도 됐는데 15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 40년 동안 슈퍼스타로 살았어 마이웨이야 뭐든지 마이웨이고 항상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해 이거는 이제 바꿔봐라 똥꼬집이고 남의 얘기 안 듣는 거지 그리고 슈퍼스타답게 이제 캘리포니아 대저택에서 사세요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저 대저택에 뭐 수영장도 있고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밖에 나가는 게 많네 자꾸 국내 왜 체류 안 하냐고 그러면 짜증나지 헬기가 이착륙되는 내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까지 같이 있으면 협회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나 60평 우리 애 와이프 60평짜리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할 텐데 혼자 있는데 18평짜리 엘리베이터 띵동 잠시만요 그리고 막 퀵 서비스 막 들어가고 배민입니다 배민입니다 아 난 얘기 드리니까 크리스마일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사람은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우리가 잘못했네 맞아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잖아 뭐 요거는 이제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험이 있는데 선수로도 있고 감독으로도 있어요 우리 귀에는 지금 안 들어오는 얘기인데 물론 망한 시절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선수로서 우승했고 지도자로서 3위 한 번 했고 16강 한 번 갔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나 월드컵에서 해봤다고 나 이렇게 했는데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되더라 라는 거를 너무 확실하게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자기 경험 바운더리 안에서의 확신들이 강하구나 약간 나르시시즘이 강할 것 같아 굉장히 강해요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 나르시시즘이 슈퍼스타야 그러니까 말한 건 딱 그래 아시안컵에서 자기 우승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나는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승 못하는지 해봤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현대가 생각납니다 해봐서 그리고 이제 코치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모티베이터예요 팩가르디올라 류가 전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막 전술적으로 짜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단기 대회 90%는 멘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안 봐도 뽑을 손흥민 안 봐도 뽑을 김민재 뭐하러 보러 가?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 사람은 명분이 뭐냐면 한 팀이 우승에 다다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팀 단합 그리고 우승을 향한 열망이 이 팀 전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 제일 중요한 게 그 팀에서 제일 주축인 애들이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거야 그것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손흥민의 환심을 사야 되고 김민재의 환심을 사야 되고 계속 내가 이렇게 너를 테이크 헤어 하고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전달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리하지 연결이 아니 두 번째까지 내 통이 뭐 그 중심 선수들이 선수들에게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아유 소집 때 얘기하면 되고 전화로 얘기하면 되고 소집 때 너무 짧대 아니 무슨 경기 직관 가가지고 멀리서 보는 거 아니야 경기 쭉 끝나고 아 써니 그거 한 번 하는 거잖아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거 하러 가는 거야 놀란 원인을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근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태도 마음에 안 들고 K리그 경시한다 무시한다 이런 느낌 특히나 이제 벤투랑 너무 다르잖아 벤투랑 너무 다르잖아 벤투랑 진짜 부지런하게 벤투하고 클린스만 하고 진짜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벤투랑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어 벤투랑 벤투가 웃는 거는 나 딸애가 인사할 때 웃는 거 딱 봤어 절대 안 웃어 반대쪽에는 크리스만은 계속 웃어 세워라 아이고 륜행 가야지 한국 갈까? 줌으로 해 줌으로 생글생글 야 나 레전드매즈 잠깐 갔다 오는 게 문제야 잠깐이면 되는데 너무 대비가 되니까 거기서 더 커 보이는 거야 우리 상대적 이 실망감이 더 커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결국엔 경기 내용이죠 6경기 했는데 1승밖에 못 했다 그것도 1승이 재미도 없었고 1승도 뭐 사우디였고 대상이 그래가지고 저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 상주 뭐 계약 논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 선수 아니 감독 고용할 때 일단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한국 상주 같은 조건을 현실적으로 넣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한국협회가 계약을 하는데 당신은 앞으로 1년에 몇 퍼센트 이상은 한국에 체류해야 된다라고 박는다 과연 거기에 서명을 할 감독이 있어 외국인이 있을까 그것도 클린스만이라면 네 그렇죠 자유분방함의 슈퍼스타인데 그렇죠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너 내가 뭐 여길 3개월 이상 있어야 돼 말이 돼? 그런 건 그냥 말하면 되지 예를 들어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심성의의 의무를 다한다 정도지 그 정도로 했겠지 그거를 콕 박아가지고 당신은 한 달에 K리그 몇 경기 이상 봐야 되고 한 달에 며칠 이상 한국에 있어야 되고 휴가 떠날 때는 우리 협회 허락받고 가야 되고 이런 조항을 넣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자 내가 하나 일단 확인할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를 꺼내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클린스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상주하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주를 하라든 K리그 경기를 보러 가야 된 든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있을 때 나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자발적으로 K리그 경기 안 봐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가서 본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 아 또 킹반 넷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 아까 그랬냐면 봐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 나에게 한국에 상주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K리그를 나한테 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추론을 해보면 계약서에는 없다는 얘기야 계약서에 있었으면 그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 없어 그러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뭐라고 하냐면 상주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심성의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해석이 양자관이 다를 수가 다룰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주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못 박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협회 도코멘트를 할 때 상주를 하라고 약속을 했다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 그 앞에 웬만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야 진짜로 이거는 웃자고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웬만하면 왜냐하면 또 한 번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상주 같은 거 조항이 들어있다 외국인 감독 그 누구도 싸인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협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난 협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감독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협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없더라고 가까이 보니까 네 가까이 보니까 만약에 막 그런 문제가 터지거나 감독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춤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가서 앉아봐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지금 뭐 물론 계약서에도 못 박혀 있는 거 아니고 이러이러한데 지금 분위기상 네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당신도 따라라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협회에서 그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못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부재해 보인다 가까이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위원회라든가 뭐 감독 선임위원회라든가 뭐든가 좀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팀 주변에는 그 스태프들도 되게 많잖아요 당장 홍보 담당자 진짜 홍보 담당자는 진짜 가시방성인 거야 계속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회장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지 시스템을 그렇게 못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회장이 해야 되는 이 구조 결국 그것도 회장의 능력이나 지금의 전체적인 협회의 현실이에요 정몽규 회장밖에 없어요 저 말을 할 사람이 근데 정몽규 회장의 스타일을 우리가 뭐 직간점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저런 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만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쓰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크리니스만을 데려올 때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슈퍼스타인 걸 알잖아 그러면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거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고 하는 플랜 안에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감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못한 상태에서 데려오니까 야 누가 얘기해야 돼? 야 니가? 내가? 야 회장이 내가 가냐? 이런 모양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를 한 거죠 그게 좀 시스템적으로 회장이 바뀌든 집행부가 누가 바뀌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클린스만이 클린스만은 이제 현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그 구단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감독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선수랑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이러면은 자기가 현장에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경기만 보고 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벤조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근데 K리그 가면은 이제 이제 클린스만 와서 말하자 그러면은 K리그 사람들 말 안 하거든 아 바빠 바빠 어떤 분위기인지 알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 내가 왜 만나 그 사람? 이제 그런 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차라리 우리 흥민이 옆에 가가지고 뭐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오는 게 낫지 않나? K리그스만이 그냥 한 번 만납시다 이런 부담스름이 생기죠 근데 얘를 얘컨대 이번에 이순민도 발탁했지만 경기를 꿈돌이잖아 꾼 일단 선수를 보는데 서로 어쨌든 평생 축구를 했고 선수로도 했고 감독도 했고 선수를 보는 당연히 눈은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럴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이순민을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가야 되냐면 이런 거죠 또 질문을 감독들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지 답을 잘 듣고 그냥 뭉뚱으로 해서 던지면 안 돼요 이순민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플레이가 나와 어우 저 능력은 좋은 것 같다 근데 근데 감독이 저걸 주문한 걸까? 저 친구의 개인 특성일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전수는 어떻게 할까? 혹은 또 훈련할 때 태도는 어떻죠? 왜냐하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칭으로 됐을 때 최고다 할 때 데려오는 데잖아 그럼 자기가 본 다음에 감독에게 이순민의 내가 봐서는 이런데 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그 얘기를 질문으로 듣고도 아유 저 이런 감독은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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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 이순민 선수요? 그러면 이순민 선수는 원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런 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팀 가도 괜찮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전수를 해서 이런데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어떤 감독이 이걸 도망가요? 난 도망가는 사람 없다고 봐요 근데 그냥 외국인이 와서 갑자기 우리 영화 울렁정도 있고 외국인이 와서 커뮤니케이션 맨 이러면은 그렇게 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 감독들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죠 아니 통역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죠 또 영어 잘하는 감독들 하지 근데 이게 자꾸 아니 그러면 선수하고는 외국인 선수들하고는 그렇게 스킨십하면서 왜 우리 감독들한테 스킨십하냐 한두 번 하면 처음에 어색해도 아 감독이 또 왔네 이번에 어떤 선수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덧 덧 해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중심적인 선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래 아래에서 진주를 캐러 내가 다녀야지 이런 사고 방식은 아니야 잘하는 애가 맥시멈으로 빡 하고 그 바이러스가 팀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는 아시안컵 우승 이거예요 지금 현장 가잖아 차두리 코치 혼자 지난 주말에도 울산인가 어디 갔다가 수원 또 왔어 이미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농담인데 자기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대 왜요 뜻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아 이생에 뭐 걱정도 없고 시험은 겁내도 없고 야 나 읽을 수 있어 아 인생이 그냥 해밟구나 아 이 맑으신 분이네 그리고 그 우리한테 그것도 자랑 했어요 그 자기가 포항 옆에 울산이 있다는 사실도 안되요 아 이 형 재밌네 우리 클린스만 형 사람 좋네 해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티베이터인데 이거는 뭐 아까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클린스만한테 자 당신의 팀 컬러가 뭐야 전술이 뭐야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봤자 답 안 나온다 답 안 나온다 진짜 전술이 없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 거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없는 거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야 축구는 대가리 밀고 열정 갈망 손흥민 김민재가 바이러스 퍼뜨리고 이런 거야 모티베이브 인마 이런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막 자꾸 우리 물어보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술이 야 다시 들어봐 야 축구를 인마 어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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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토 아 그래서 얘기했구나 난 공격수 4명 쓴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4명을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야 4명 쓴다고 4명 난 공격을 사랑해 4명 쓰는 감독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니다 감독이란 자고로 전술에 대해서 자기 축구 전술에 대해서 확실한 이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또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 어 전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좀 포기하셔요 그거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결국 결과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서나 90%를 일하고 있어 진짜야 진짜다 나 진짜 한국 사랑하고 진짜 한국만 생각한다 진짜야 진짜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뭘 보고 믿을 믿을까 말까를 뭘 보고 선택을 판단을 할 거냐 결과지 사실 결과에요 결국엔 결과야 그리고 여기에 더 그 결과가 우리는 되게 운이 좋아요 아시안컵이 있어 1월에 1월에 그러니까 그 슈틸리케도 그렇고 벤투도 그렇고 오자마자 소집 한두 번 하고 아시안컵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해도 그거는 감독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8강에서 떨어져도 감독 당신이 잘못해서 8강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것 좀 애매해 예전에 예전에 잠깐 소집하고 했기 때문에 애매해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맡아가지고 1년 풀타임으로 한 다음에 아시안컵에 나간단 말이에요 아시안컵의 결과는 이게 만능 테스트기에요 만능 테스트기야 이 테스트기는 거짓말을 안해 이 아시안컵은 그런 강력한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면은 진짜 클린스만이 잘한 거고 못하면은 클린스만이 못한 거야 아 이게 완전한 평가의 무대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는 화는 나지만 우리는 되게 운 좋게 이런 만능 테스트기를 손에 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평가를 내리면은 된다 최종 평가 더 가자 아니면 그만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스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게 좀 우문이었어요 클린스만 자체도 야 아시안컵 망하면 당연히 잘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막 그래도 한 번만 또 어떻게 좀 월드컵까지 아잉 이러진 않아 아까 살아오는 걸 봤더니 연연 안 할 것 같아 뭐 저는 클린스만 이거 뭐고 저는 그냥 아시안컵 누가 나가든 아시안컵 우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일본 있지 사우디 있지 이란 있지 호주 있지 저는 뭐 제 미미한 누추한 채널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소원이 죽기 전에 아시안컵 우승 하는 거를 내가 기자석에서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로 아 이번에 카타로도 가십니까 저 가요 저는 무조건 가요 아시안컵 우리 달순에는 카타로 저 가도 됩니까 이건 가세요 우린 가야지 우린 가야지 보내면 저도 갈 생각은 있는데 12일부터 시작하나요? 10 며칠 12일부터 12일부터 근데 뭐 한 1월 첫째 주부터 가려고요 저는 아니 현지가 어떤지 와 이 형 진짜 개할량이네 진짜 현지가 어떤지 먼저 봐야 되잖아 여러분 구글링으로 봐 카타로 도와보 얼마나 하다고 먼저 가서 봐야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망상을 하면서 요즘 살아요 아시안컵에서 이러다가 우승하면 진짜 웃기겠다 생각해보면 우승하잖아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고삐가 풀리는 거지 이 양반은 클리스만도 클리스맨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이강인과 이렇게 어쨌든 서로의 베스트로 만나가지고 한번 아시아를 재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대회 자체는 사실 이번이 뭔가 되게 기회죠 60년 만에 찾아온 대회만 놓고 보면 아시안컵이 한국 축구 현실적으로 좀 약간 좀 권위가 중요도가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 대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한국 축구에 프라이드를 내세우려면은 무조건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돼요 무조건 한 번 대륙 대륙 한번 잡긴 해야죠 대진표가 막 바뀌고 이런 대회하고 좀 비교하지 마 제발 아니 뭐 책이 나와가지고 아 책 뭐 형 책 썼어 아 어떤거에요 책 책이 하나가 이제 그 PSG 시즌 가이드 잠깐만 책을 몇걸 썼어? 아 그거는 쓴거고 어 이제 번역한거는 그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얘넨 이렇게 죽으라 싸우는가 맨요와 리버풀의 라이벌리 그걸 책을 하나 썼다고 책을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번역서를 낸거야 번역서 재미도 있고 일단 두 팀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은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